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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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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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원룸 관리업체 직원이 월세 두 달 치가 밀려 찾아갔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니 A씨와 아기가 나란히 누워서 숨져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A씨와 아기는 매우 야위에 있었고 A씨가 병을 앓다가 숨지고 아기는 굶어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이 마치 투명인간처럼 주변과 간전된 상황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사회 안전망에서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는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구민보건소 신생아 전전망에도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구미시의 기초생활수급과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신청한 흔적이 없는 것도 이런 상황이 복잡하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A씨는 20살 때 집을 나온 뒤 작년 설 이후로 대구에 사는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원룸, 도시가스는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웃 주민과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고독사라는 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의 도움에 손길을 내밀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령자에게만 보이던 생활고, 빈곤, 고독사 문제가 젊은 층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송파 생물의 사건 이후에 법제도는 구축되었지만 제대로 된 실행체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시급합니다. 이것은 전정권, 현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만들려면 최우선 아젠다로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국민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나라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공약한 내용 중에 IoT 기술을 이용해서 활동 감시 센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런 고독한 분들이 제대로 움직임이 없을 때 국가가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밝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체로 회복하고 사람같이 함께 어울려 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음은 오신환 의원의 수업을 달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가긴 갑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 1년을 지났습니다. 높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출범을 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굉장히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던 남폭관계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고 또 완전한 기획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면 전환에 있어서 만큼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노력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실천 과제들 이런 것들을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1년 동안의 평가들이 있겠으나 저는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 서민경제, 청년일장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악화시킨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냉철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국회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과반의석도 채 안 되는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이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악화된 상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거수기 노릇을 했던 그 당시 집권 여당을 수도 없이 비판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낸 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의원들이 있었는지 저는 집권 여당의 민주당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오만하고 독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꽉 막혀있는 국회의 상황들을 민주당이 자초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추미애 당 대표의 지금의 국회 상황들 그리고 불법 댓글 조작 사건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저는 너무나 오만하고 국회 야당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 3당의 원내수석들이 정론관에서 특검을 정상적인 특검을 수용하고 이후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을 살펴야 된다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민주당의 접촉이나 협상 시도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협상에 응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다시금 자세를 전환하고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일체의 연락도 없고 또 본인들의 원내대표 선거에 매몰돼서 민생을 걷어차고 또 특검도 거부하면서 추경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애타게 바랐던 추경까지 버려가면서 이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들킹과 김경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해서 잘못된 이 신뢰가 무너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드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종론 최고위원님 바라겠습니다. 북미회담을 앞두고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중인 정상은 함께 모여서 판문점상에 대한 지지율과 그리고 사무국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특별 성향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에는 첫 정상회담 이후에 40일 만에 김종원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다른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관계를 입술과 위를 뜻하는 순치에 비유하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동정상회담을 부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두 번째로 북한을 강의해서 억류자 귀환 문제든 곧 실시될 정상회담 중대에 심혈을 기울인 등 그야만 세계 열광대리 각자의 개장법에 따라서 주도권과 국익을 위해 무한경쟁하는 소리없는 외교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듭 촉감은 아직 진정한 한방대의 평화를 확신할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도 정부가 분명히 염대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은 평화라는 달콤한 욕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은 불과 얼마 전까지 친족을 고사포로 처형하고 남한은 불바다를 만들게 된 망만은 서슴치 않았던 국가입니다. 또한 여전히 그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국제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싫든 좋든 인정하고 쉽지 않지만 핵 보유국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국가안보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만만한 행동 속에 무엇이 숨겨되어 있을지 의미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천천히 서두르라는 천천히 서두르라는 독일 격언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네이번 대통령이 부수련과의 군축 협상이 임하면서 바라나 믿어라 그러나 검증하라나 저거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신물경제 차원에 보면 어떤 정책도 속도 그렇고 시기 순서를 잘 맞춰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보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엇박자 엇박자 정부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속도를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비정규직 제거가 다 필요한데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때와 시기와 속도를 잘 맞췄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로 한번 지켜보면 각종 고용지표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상황판을 입장의 상황판을 만든 문제인 된 동력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청년실험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보기엔 다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청년실험들 그렇게 올라가고 아까 오늘의 말씀 대로 지금 17년 만에 실업자가 128만 명까지 올라가고 그러한 엇박자를 맞추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가장 강화시킨 문제인 적으로 CO2, 미세먼지 추적이 있다고 했는데 가장 청정에너지인 원전은 사학원전정책을 적습니다. 이것도 못박자 바람가 원전의 거의 77조의 수출이 수출을 더 확대해서 이제 사우디로 영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의 원전은 백지화시켜준다. 백지화시켜놓고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롯박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전세계 경제정책은 순서와 속도를 맞춰서 가장 중요한게 노동개혁 규제개혁 사자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이 세가지가 축입니다. 이 축을 완전히 뒤로 밀려놓고 도해시해놓고 우리 서민경제에 올리겠다고 한 소득주도성장이 1년동안 지난 지난 동안에 서민들을 울리고 또 기업은 전부 좀 뭐라올까 돈을 좀 축적하는 기업들은 외국으로 앱도더수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나가려고 기업들이 기가 살아야 일자이가 나오는데 그 업박지가 나오는 바람에 앞으로 얼마나 더 서민들을 울리고 이 정책을 바꿀 것인지 다시 한번 문재인 정서에게 촉구합니다. 탈원전 정책 말라킨다면 최소한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모델범수라는 한국에 만들고 한국에 공장 짓고 외국에 공장 지어주겠다고 해야지 이 업박자 정책을 좀 다시 한번 전세계 선진국들을 보면서 2년차 경제정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순서와 속도와 시기를 제대로 맞춰가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되기를 정보합니다. 다음은 추네도장 원님 추네도장 원님 추네도장 원님입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날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곳 선거의 분미를 되새기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한 달려 남겨놓고 인물과 정책은 실종되고 오직 청와대와 국계파에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나눠먹게 하는 동안 기부로 기부로 느끼는 생활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승부하는 선거가 절실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실행해야 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는 2층 이상에 있는 경로당은 1층으로 이전하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전국 경로당 6만 5천여 곳 가운데 지하와 2층 이상의 위치에 노인들의 접근이 불편한 곳은 4,486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경로당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450곳에 그쳐 10곳 중 9곳은 어르신들이 직접 걸어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을 관리하는 지자체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 1분을 뽑는 선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르신들의 경로당 시립이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생활 속 작은 것부터 해결하는 일 우리 바른미래당이 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세정 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네이버가 발표한 뉴스와 댓글 개선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네이버에 발표한 개선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모바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사를 따겠다. 두 번째로는 화면에서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와 에이아이가 추출하는 뉴스를 제보하겠다. 구글식 아웃링크 도입을 추진하겠다. 레크로 및 댓글 정책과 시선 개편하겠다. 선거 개화 동안에 정치 소극에서 댓글을 추진하겠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네이버의 대책에 대해서 저녁부터 말씀드리면 글쌓하게 포장은 했지만 허울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핵심은 규모하게 피해가면서 글쌓한 만일으로 디테일은 철저하게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네이버의 대책은 PC 버전에서 구현하고 있는 기능을 모바일에 적용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브루킹 사과에 대한 개선책이라기보다 기존에 예정된 모바일 업데이트를 글쌓하게 희망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쟁쟁된 아웃링크와 관계의 해수로 정책을 열어두는 것처럼 멜로가 빠져나간 연구와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글처럼 완전한 아웃링크 방식 시장을 선행합니다. 네 번째 이외의 대책은 포탈 사업자가 생존을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는 행위 이라고 고맙습니다. 이에 지난 위원장으로 있는 바른미래당 포탈 개혁 테이블은 브루킹 사건을 포함해 포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일정들에 대해 실질적인 강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차 비회를 했었고 앞으로 관계 정보와 정보가 공천에도 이별 수업을 붙여서 댓글 여러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포탈 개혁 공안을 보호해 도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가계 통신비 관련내용입니다. 과기 정통부는 이 정부 대선 고액인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통신요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은 좋으나 문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현재 중소사업들이 제공하는 알뜩본 사업에 심각한 타임을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보편요금제 주요내용은 5월 2만원대 요금에 동성 200분 데이터 유익기간의 사용량을 제공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요금제는 이미 알트로폰에서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요금제 도입은 알트로폰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요금과 서비스 제공량에 관해서는 멤버십과 가족 할인 등 부가서비스가 우수한 위동통신사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소사업자를 죽이고 3대 대규모 사업자를 늘려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완책으로 알트로 알트로폰과 이동통신 간의 결합상품이 출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방금 사용하는 알트로폰과 이동통신 회선 간의 결합 서비스가 지원되면 현재 이동통신과 알트로폰을 각각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요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합서법을 연계해서 데이터 전문하기 부가서비스 등 알트로폰 이동통신 편의원 활성화도를 통해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조단에 더욱 기여하는 강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정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 중에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받으며 곧 보관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태경 최고위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주년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주년 최대의 실책은 일자리 최대의 실책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주년 최대의 실책은 일자리 창출장구가 아니라 일자리 퇴출 정부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1주년 노동정책은 F 각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일자리 퇴출 일자리 소멸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민간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 결과인데요. OECD 다른 회원국은 평균 고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6%에서 2017년 1.9%로 우중이 증가함에도 우리나라만 감소 추세입니다. 2016년 1.1% 2017년 1.1% 2018년 0.8%로 지금 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균 고용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한국의 고용 증가율 순위에도 큰 변동이 있습니다. 2014년에 123개국 중에서 46위였는데 2017년에는 82위였고 올해는 86위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고용 증가에서 점점 꼴찌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자리 폐출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언론과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 과속인상 둘째 공무원의 과도한 증원 그리고 셋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즉 비정규직에 무리한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서 무엇이 과연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성과를 낸 것처럼 2년차에는 일자리에 있어서도 퇴출정부가 아닌 창출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오늘인가요? 오늘 새벽이죠. 미국 국적자 3명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결단에 환영을 보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정상회담 당시에 한국 국적자 6명 억류된 한국 국적자 6명의 송안도 요구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류된 한국 국적자가 억류된 한국 국적자가 6명이 아니라 7명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한 명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일단 가명을 쓰겠습니다. 최송민 기자라고 데일리 NK 북한 정문보도면세인 데일리 NK 기자고 탈북자 출신입니다. 탈북자 출신의 한국인인데요. 기존의 6명 중에 3명도 탈북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원 대한민국 국적자인데요. 최송민 기자가 그 데일리 NK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 직원에 따르면 최송민 기자는 2017년 5월 29일 중국 길림산에서 북한 국가 모의부에 의해서 유인 납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양에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 촉구합니다. 통일부는 즉각 북한 당국에 여섯 명이 아니라 최송민 기자 저한테 연락오면 제가 보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의 요청으로 본명은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지 신별 확인을 바로 하시고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없다고 북한 당국에 여섯 명이 아니라 7명 억류자의 소환을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언론사 후보 초청 토론 지방선거 언론사 후보 초청 토론에 불공정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에 5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는 언론사 초청 토론에 포함 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진행된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로 김정수, 김태호 두 사람 후보로 초청을 했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김유근 후보는 배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경남도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9일날 3개 언론사 초청 토론에 서병수, 오거돈 후보만 초청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이성곤 후보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파악 못한 그런 케이스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직선거법 그리고 공정한 선거 공정한 토론 취지에 따라서 이후부터는 언론사들이 이처럼 불공정한 후보 초청 토론은 중단해 주시고 저희 바른미래당 후보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동섭 의원님 반드시 국회 파행 상하는 고달 방전 여론 고달은 더불어민당의 한심한 자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잔을 빌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제 말씀 올립니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건 일단 국민 앞에 국회 파행 장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대표는 사과는 그는 특검에 깡도 안 되는 사건이라며 애써 사건을 혐의하고 특검을 고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특검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두리킹게이트는 국민 누가 보더라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청와대도 특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당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자기들과 연관성이 없다는 특검을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당은 취업까지 포기하고 특검을 거부함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모든 것은 야당 탓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작태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혜선 속에 문고를 방주하고 있으면서 무슨 문지주를 말합니까? 더불어민당은 당명에 민주를 넣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당은 특검을 거부할수록 스스로가 브로핑과 연관성을 인정하는 권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회의 파행에 책임을 주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전향적인 태도로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당이 여당다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사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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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자화자찬에 박수를 쳐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걸었지만 상황판에 실업률을 줄자는 4.5%로 17년 만에 최악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11.6%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자리 상황판이 아니라 실업 기록계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막대한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에 고집을 하면서 어제도 올일도 추경만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노동정책을 완전히 전환하기 바랍니다. 위기의 신호는 무시한 채 추경만 바라보고 지지율의 환상에 빠져서 포필유진 정책만 고집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무차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민간이 만듭니다. 과거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새로운 창의와 경쟁이 일어나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실업자의 천국이라고 불리던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이끈 노동개혁으로 지난해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고 미국의 실업률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4%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의 노동정책은 청와대의 지지율 거품만 크게 만들었을 뿐 경영자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약기업과 노동자들을 무인기로 내몰지 않았습니까. 이제 자화자차는 멈추고 진정으로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용연 원진 바람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한 경공모의 회원의 제보에 의해서 드루킹 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와 박빙이었던 시점에 안철수 조폭과 같은 허위사실을 실시간 검색어습에 올리는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제보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마치 한몸처럼 김 의원과 드루킹 등 경공모의 댓글 조작 활동이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의심 기사만 9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만 건이 넘는 기사에 단 조직적 댓글로 안철수 후보에게 어떻게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고 얼마나 허위 위방으로 안철수 후보의 신뢰도를 갉아먹었는지 그 실패가 불모듯 뻔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면서까지 특검을 회피하면서 감추려고 했던 현 정권의 민낯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국민편이라면 지금이라도 겸허히 특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유명 침대회사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암 유발 문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어 검출된 것이 밝혀져서 국민을 놀라게 했습니다. 제보하신 분은 이 침대가 항균 항취 기능이 있다고 해서 6년 이상 아기와 함께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국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기준치의 3배 이상이 나오는 라돈이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침대를 만든 업체는 라돈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고 정부에서 허가받고 이라고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방사성 물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할만 합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성 물질을 무단 폐기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영구형 원자로의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금, 구리전선, 납차 폐채 등 폐기물이 무단 처분되거나 절취,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이 2.5에서 5kg 대외 납차 폐채 17톤 절코 절코 작은 분량이 아닌 방사성 물질 덩어리가 무단 유출될 것입니다. 만일 이 폐고철이 재활용되어 피폭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냉각의 폐기물 두 드럼도 소재 불명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다른 미래당은 방사성 물질 관리와 생활용품의 방사성 안전관리 기준을 만드는 입법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사항입니다. 10시 반에 제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주제는 방공고수시대 끝났다 인겁니다. 우리 기자분들하고 우리 당직자분들 많은 관심 좀 해주시겠어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공개발화를 마치고 이번 대로 전화하겠습니다.